개복숭아 까투리나무 개복숭아나무 묘목 전목묘 실생묘 구매문에 1533-5932 신바람 농자재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신바람 플랜트 협력농가 판매 상품 개복숭아 까투리나무 개복숭아나무 묘목 전목묘 실생묘 판매합니다. 개복숭아는 담금주로 만들어 먹으면 기침, 가래, 천식, 비염, 피부미용, 관절념 등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개복숭아나무는 추위와 병충해에 강합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자재 입력해주세요. 판매가격 개복숭아 까투리나무 개복숭아나무 묘목 전목묘 실생묘 실생 1년생 특묘 3,500원 배송비 6,000원 추가 20주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개복숭아 까투리나무 개복숭아나무 묘목 전목묘 실생묘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2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